비유 표현? 내가 뭐든 잘하는 만능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표현 없나? 만능템? 만능캐? 야, 나를 비유 표현을 사용해서 소개하라는데 만능캐라는 점을 살릴 수 있는 뭔가 없을까? 만능? 패스 앱 어때? 패스 앱 완전 만능이잖아 패스? 그게 뭐야? 오빠 패스 앱 아직도 안 써? 오늘도 유대감을 찾아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내 손에 있는 패스 앱의 안내를 받아 다다인증 여기는 패스입니다 본인 확인 다 됩니다 신분증 등록 다 됩니다 내 자산 확인 다 됩니다 전자문서 다 됩니다 우리는 통과하는 패스 뭐야? 뭐야? 안녕하십니까 kanon 왜요? 신고가